아미와 함께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방탄소년단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제이홉입니다. 아하하하 제이홉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방탄소년단의 진씨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우리 진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아, 오늘 제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셨고, 어떤 제품을 의도를 하셨는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하루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 또 잠 아니겠습니까? 잠잘 때 입고, 그리고 또 배는 그런 제품들을 구성해봤고요. 되게 단순한 시스템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는데 저희가 착한 일과 또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에 맞춰 되게 뿌듯하게 살았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천사 옷을 입습니다. 이게 지금 파자마인 거죠? 그렇죠, 잠옷입니다. 파자마를 천사 옷을 입고 자고, 또 여기에 있는 천사 베개, 천사 베개를 자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천사 베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오늘 열심히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기준에 나는 만족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아, 나는 오늘 좀 나쁘게 살았어. 나는 오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입는 자고 싶죠. 근데 악마 잠옷, 악마 잠옷과 또 악마 베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진씨는 그러면 오늘 어떤 베개와 어떤 잠옷을 입고 자야 될 것 같습니까? 저요? 저는 오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텐데요. 천사 잠옷과 천사 베개를 빼고 잘. 아주 좋네요, 네네. 굿 아이디어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입고 다 했어요. 이런 이쁜 옷과 이런 이쁜 패개를 우리 특별한 모델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코끼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옷을 천사 옷을 입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항상 순수하기 때문에 천사 옷을 자주 입어도 되죠. 지금 악마 옷이 화를 냈어요. 잘할 거래요. 오, 지금 화났어요. 천사 잠옷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아, 이 악마 베개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단단히 뿔이 났어요, 우리 모델분들이. 화를 냈어요. 저런 이제 악마 옷 입어야죠. 네, 우리 모델 슈가 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오, 지금 손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물건을 갖고 놀고 어질러 났네요. 그럼 악마 옷 입어야죠. 악마 옷 입어야죠. 나빠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오, 지금 악마로 변했습니다. 악마로 변했어요. 악마로 변했어요. 악마로 변했다 해도 저렇게 얼굴까지 악마로 변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네. 악마 잠옷을 입었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최초 없나요? 있죠. 오, 바로 사네요. 악마 잠옷을 입었다고 해서 행실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했던 일을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잘해가지고 천사 옷을 입고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죠.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자기를 반성해서 천사 옷을 좀 더 많이 입자. 근데 저 모델분은 지금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저러면 이제 평생 악마 옷만 입고 사는 거죠. 아이고. 자, 지금 우리 모델분께서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계신데. 오! 오! 리폼을 해버렸네요. 이야, 이 모델분의. 이야. 이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이것조차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 진짜요? 나는 오늘 어느 정도의 일을 했지만 부족한 일도 있었다. 할 때 저렇게 두 가지의 옷을 공존하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022 SS 컬렉션을 좀 보는 육탄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디자이너 진씨. 최고의 컬렉션이죠.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 지금. 모델분이 굉장히 개성을 잘 살렸다고 칭찬을 또 할 수가 있죠. 좋죠 좋죠. 워킹 보세요. 하지만 제가 저렇게 입어봤는데 좀 귀찮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네네네. 아니, 또 이제 캐릭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네네네. 직접 제작하셨나요? 캐릭터 제가 직접 제작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80%의 의견을 냈습니다. 중요하죠. 네, 이 타이니탄에서의 캐릭터를 이렇게 천사와 악마 컨셉으로 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봤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저기로 넘어와서 우리 모델분들과 함께 이 분위기를 한번 좀 느껴보시죠. 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네네. 아이고, 이거 완전 이거 난리를 쳐놨네요. 우리 악마 친구들이. 자, 우리 한 모델분은 진짜 숙맨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베개와 잠옷이 그렇게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자, 일어나 보세요, 모델링. 자, 일단 이 소재가 굉장히 제가 부드러운 옷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어, 이거 진짜 소재가 좀 가볍고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잠옷이, 잠옷 사이즈가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네, 네, 네. 활용도 높고 굉장히 부드러운 면순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자세 또 나왔네요. 네, 네. 최고의 모델. 네. 자, 다음에 이렇게 또 다음 설명을 좀 붙이자면은. 자, 저는 잠옷을 입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주머니였어요. 오, 주머니. 그 잠옷들의 80%, 90% 이상의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없어요. 하지만 이 편한 옷에서 또 보통 주머니가 있으면 굉장히 짧다고 보델분이. 그렇죠. 보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핸드폰이 나오게 된다. 주머니를 일반 바지랑 같게 이렇게 되게 깊숙하고 아주 그냥 모든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기갑까지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놔죠. 장지갑도 충분히 들어가요. 이만큼 나오겠지만.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우리 또 킬로우 설명. 킬로우, 베개, 또 베개 쪽으로 가야죠. 자, 베개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굉장히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모델님께서. 사실 제가 거북목이 굉장히 심했어요. 거북목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 베개가 굉장히 거북목을 치료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 거북목, 이 C컬, 경추의 C컬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경추의 C컬이요? 네, C컬을 만들어주기 위해 굉장히 고밀도 소재로 탄성을 유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 베개 또한 천사와 악마 버전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굿버전, 배드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오늘 잘 살았다, 그러면 굿버전. 네, 천사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되겠고요. 내가 나쁘게 살았다, 이러면 배드버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높은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나쁘게도 살았고, 좋게도 살았다. 이렇게 두 개 베고 주무시면 됩니다. 오, 모델분은 나쁘게도 살았고, 좋게도 살았네요. 맞죠. 오늘 좋게 살았지만, 아까 애들에게 모진 소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베고 자지 않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 네네네. 보통 그리고 베개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다치지 않게끔. 아주 푹신하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푹신합니다.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돌아보실까요? 잠옷과 베개, 모두 잘 때 사용하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잠옷.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꿈을 꾸라는 의미에서 베개. 잠옷은 변소재로 하겠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별로. 잠시 후에 주문이 들어가. 상체에도 포켓이 있으면 됩니다.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 종류로. 천사는 하늘색 바탕에 하얀 색깔 천사. 악마는 검은색에 삼지창 빨간색을 들고 있고 꼬리 살짝 돋아있는 귀엽게 생긴 악마.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다 싶으면 천사 잠옷을 입고 사는 거고. 내가 오늘 좀 내가 생각해도 나쁘게 살았다. 난 반성해야 된다. 이러면 악마도 좀 귀엽게 생겨야 돼요. 귀여운 악마 캐릭터를 입고 자는 그런 느낌이죠. 베개. 베개는 메모리폼으로 해야 돼요. 이 저렴한 존재. 커버 역시 천사와 악마. 뭔가 이 세트 같아서 잘 때 기분 좋지 않을까요? 세트 맞추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인테리어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베개 옆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좀 더 모던하게. 약간 이런 요만하게 하나 있는 곳이 딱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잠옷과 베개를 이렇게 뭔가 굿즈로 만들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오늘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얼마나 한심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들 만족스럽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만족스러운 잠옷과 침대, 베개에서 잠을 주무시기 위해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악마랑 이런 거 입었다고 정말 한심스럽게 살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둘 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만족스러운 하루 보냅시다. 네 진씨가 기획한 잠옷과 베개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저는 시중에 나와있는 잠옷에 대해 살짝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제가 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천사 옷을 조금 더 많이 입었으면 하는 바름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입고 이거 쓰고 싶네요.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네네 선물해 주면 감사하죠. 사세요. 야 이거 냉정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